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팁스타운을 방문해서 창업 벤처지원 정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. 팁스타운은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 중 하나로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과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.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오 장관은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